그냥 갈까요?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? 그렇게 해야 솔직해야지 근데 관두고 싶진 않아요 그건 뭐 욕심이지? 그럼 넌 그냥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? 정인이 안아 이 여기를 이거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 서장훈한테 여기 힘센 사람들한테 뭔가 다이라를 붙으란 말이야 1대1 아니 아니요 괜찮으세요? 1대1로 이걸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그치? 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영철이는 착하고 엄청 성실하고 장점이 너무 많아서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개그맨인데 계속 빛이 나게 그 별들이 같이 떠있어줘야 돼 뭔지 알겠지? 혼자 뜨는 별은 없어 혼자 뜨는 별은 없어 계속 놀다 영원 제족이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의 그거를 남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남들이 널 싫어하지 않는단 말이야? 네 그러니까 넌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럼 오늘 먹혔으면 오늘 먹힌 거고 다음엔 또 안 될 수도 있어 또 낙담하지 마 네 즐겨 오빠 네 그러면 또 잭팟이 터질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존재 알지? 절대 용기를 잃지 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 네 해팅 고마워요 슈퍼 파워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 영철아 이따 봐 네 선생님 응 오 진짜 오 되게 명쾌하다 오 오 오 오 선생님 어 선생님 반했어요 왜 우리 도망가요 어디 우리 당장 도망가요 우리 다른 동생 위에서 말이 하나 찍어요 선생님 우리 도망가요 선생님 우리 도망가요 선생님 우리 도망가요 이쪽으로 선생님 어디 어디 아유 선생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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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헌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리헌아 리헌아 나 너랑